네, 별의 정원에 함께 다녀가 주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곡을 소개 드리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피아노 간주곡 사파이어 블루라는 조금 예쁜 제목으로 지어봤고요. 9월달의 탄생석이 사파이어이고요. 이 곡도 9월달에 작곡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공연을 몇 번 하면서 피아노 솔로곡을 전통곡의 재해석곡으로 연불도들을 피아노로 재해석한다든지 수연장제곡을 피아노 화성을 붙여본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해서 전통곡을 위주로 갔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순수 창작곡으로 조금 가볍고 산뜻한 곡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잡아본 주제이고요. 그리고 이 사파이어 탄생석의 의미가 또 성실, 진실이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성격의 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 곡을 한번 짧게 작업을 해보았고요. 이어지는 인어 노래하다라는 곡은 정가와 가약음 그리고 피아노가 어우러지면서 정가의 발성 그리고 가사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조금 더 신비스러운 느낌을 주려고 작업을 해본 정가곡이어서 앞에 들어보신 달하달하와는 또 다른 느낌의 성악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곡 그러면 이어서 연주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